오늘 디붕이 4관문 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근데 디붕이로 4관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? 제가 봤을 땐 1,2관문 하고 다들 빤쓸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은 다시 나요 나겠냐고 젠장 근데 이번 주는 좀 약간 모든 로아인들에게 몽환이 진짜 펼쳐지지 않았나 단체로 아브레슈드 트라이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주말 지나가 있고 어? 나 발탄, 비아키스, 쿠쿠 안 갔는데? 뇌정지 4관문 갈 수 있을란가? 모르겠네 저 12시간 깨야 돼요 저 12시에 4주랑 또 하기로 해가지고 뭘 뭘 하면 돼요? 1,2 살아 계신 거 맞죠? 4괴릭 4괴릭 미쳤네? 오늘 안 될 거 같은데? 아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마는 거죠 그러면은 저 리퍼로 하면 1관문에 카운터 들어야 될까요? 들어야 돼요 어딜 지금 리퍼따위가 카운터 안 들려고 들어 당해봐라 리퍼들 얼마나 다 갔었는데 내가 그 대신 근데 우리 4관문 진짜 빨리 깨면은 한 번 5관문 트라이 한다고? 할 사람이 있으면 할 사람이 있으면 할 사람이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아주 약간 몽환 속에 있는 건가 나 지금? 그럴수도? 아니 왜 이렇게 리퍼 카운터 부대기처럼 보이냐? 너도 당해봐라 리퍼가 얼마나 힘든지 여기서 잠깐 이 영상에는 아브레슈드 공량이 없습니다 편집자들이 쓰러져 가면서 만든 패턴 정리가 포함된 영상들을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다! 아직도 몽환에 빠진 노돌리는 빵빵이다 야 여기를 또 오다니 그니까 정확하게 6일 전에 여기보고 감탄했지 내가 다시 와도 좋긴 하다 즉사 패턴 조심 이거 잡는 것도 오래 걸리던데 생각보다 나는 일랭 기억도 안 난다 이제 가서 맞아 봐야 돼 어 나도 근데 이게 한 번 깨고 온 거하고 안 깨고 온 거하고 넌 천지 차이기는 해 어 죄송합니다 리퍼는 괜찮아 리퍼 그럴 수 있어 어 이걸 맞아? 어우 좀 답답하긴 하네 디붕이가 어색해 여기서는 제시착 한 번 하시지 않았네? 공디가 공디가 성산되고 돼 있는 어 뭐야? 공디가 공디가 성산되고 돼 있는 아니 어떻게 버텼누 아이씨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가니? 어 지금 사멸입니다 아 진짜 어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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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붕이 울어요 선서 아 이거 정읍 3이었으면 쳤다 아 정읍 3이구나 스포츠팀 만원 감사합니다 어 만원 뽁뽁이 돌렸어 어?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오해야 아 이거 들리나보네 또? 뭐지? 뽁뽁이 아야야야 잘못들어 바쁘시네 아야야야 잘못들어 깨야 돼 아니면 숙제가 아니 우리 아직 시간 많아 걱정하지마 너무 촉박해 하지마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라고? 안엠까지 해야 되더라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누린눈 누린눈 위로 위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야가 안 보여가지고 난 우리 바드가 분명 끝나면 힐 해줄거라 믿어 힐 깔아 둥! 힐 깔아 둥! 아싸 정거 하나 아깠다 잠깐만요 툭 한정만 봐 볼게요 저도 쉐도우 트랩 2단 차징으로 갔어요 혹시 아나 지나가면 아닐까봐 아 진짜 리퍼가 다 없다니까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나 아까 회이크 한 번 당했어 챌려고 하다가 마라 내가 얼마나 들기 싫었는데 저거 진짜 그거 인벤의 박제 당장야 내 표정 카운터 나이스 적고 나이스! 어 됐어 넘어갔어 죽여! 죽여 이 ㅅㄹ 이거 야 나이스 나이스 그 건마 트라이 시간 몇 시간 정도 돼 명훈아 학습돌은 금방 하지 코코 처음 할 때 10시간 걸리다가 다시 하면 그냥 한 시간 컷 하듯이 아무래도 숙제가 되는 날이 올까요? 아니요? 절대 없을 것 같은데요? 아 드디어 이 쓰레기 스킬 뺀다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2냄이 너무 빨리 잡혔다 카운터가 힘든 조합이다 보니까 1냄이 오래 걸렸네 리퍼로 내가 일해서 가기가 싫었는데 오오오? 어? 잔혈? 여기는 그런 거 없어? 하하하하하하 그런 거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수님이랑 행수님 지인 오시기로 해서 행수님 월호도 귀하네 워황이에요 워황 우리 무력화 개낭명하다 왼쪽 오른쪽에서 버퍼 안 지웠을 때 들어가면 어차피 길이 안 들어가서 아 이걸 무식하게 그냥 밀었다는 게 존나 충격적이긴 하네 좋아하는 숫자 뭐예요? 저 7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? 그건 놀리는데 여기 아 여기 여기서 예? 아 얘도 좀 약간 피텔 수도 있긴 해 네 아까 자기 자리로 굿 뚫면 딱 돼 퀴즈! 어? 어휴 아무 이상 없었음? 뭐야?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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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쇼 야야야야 6시 6시 어 이거 패턴 너무 좋다 너무 깔끔하고 아 이거 졸졌다 이거 오케이 됐음 드가자 누쿨 가자 누쿨 가자 까비 까비 저 리퍼 아 뭐야 어?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어 뭐야 아이고 아 근데 이거 디봉이 뚱뚱해서 당한 거 같아 도망쳐 도망쳐 왜 여기야 이거 나가야 되는데 디봉이라 당했다 도형 도형 아 내가 먹었다 하다 시정해야 된다 한 번 들어오고 한 번 들어오고 어 한 번 들어오고 지금이야 안 됐다 한 번 들어오고 야 기분이라도 이게 안 되네 오케이 호샤님 누쿨 기응 올리님 얼마나 남았어요? 몰라요 저 그냥 검정색 핏밖에 없었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야 어 도현이 안녕 도현아 리퍼 좋냐고? 하지마 도현아 너랑 어울린 거 있어 대연할래? 왜 나쁜 소리 하세요 드디어 주세요 디봉이 날라댕기는 것 봐 왜 날개 날렸냐 이동기 생겼네 근데 이거 디봉이 하다가 또 리퍼로 가서 무지성으로 때리다가 쳐맞고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? 튼튼하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내가 형 뒷으로 바꿔야 내가 볼 때 그건 좀 아니면 그냥 트라이를 딴 걸로 하면 되죠 그래서 배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애니츠의 노예가 되려고요 저는 배마 X자기라고 매번 말하고 다닙니다 포샤님 영업 당했습니다 배마 갑니다 깨달음이 늦으시네요 제가 로아 시작했을 때 포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조언 안 해줬어요 배마 하세요 했으면 배마 키웠죠 근데 저도 그때는 리퍼 만들었어요 아 맞네 그때 갈증 리퍼였구나 근데 그때 리퍼가 사겼잖아 그때는 좋았지 한 달도 못 즐겼어 근데 좀만 일찍 오지 그랬어 메이플이 일찍 터졌어야 했는데 왜 안 터졌지? 좀만 일찍 터지지 일찍만 늦게 터졌으면 리퍼 안 하셨을 텐데 끔찍한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늦게 터졌으면 오늘 얼마 아니 아직 그만 여기 아직 매일 유저 아직 털어있다고 여기 숨쉬는 사람 한 명 있다고 속고 김도현 리퍼 선택이라고? 멈춰 제발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오케이 안 돼 뭔 소리야 이거 멈춰 힘들어 미친 새끼야 아 그만 해야 돼 형 한 명을 또 보내게 되네요 제가 나이스 아 나 이거 잠깐만 나 큐브 택할 수도 있어 가자 와 와 잠깐만 말도 안 돼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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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아무나 아유 모르겠다 끈 아 이거 아이고 아니 확실히 중수 여기 무력화 개X 깡패다 나는 무조건 부실 수 있어 혼자 지금인가? 그렇군 반을 까버리네 그냥 혼자 오케이 됐어 얘 살아남아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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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이고 암기를 안 받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네 중수 너무 좋아 야 중수 개사이다 여기 진짜 사관모는 디트가 신이었다 아니 어이 디트 어이 워러드 어이 디트 이 몸 앞에서 지금 여기서는 양보하라고 젠장 으아아아 으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말도 안 돼 이거 야 이거 사옥타야 이거 됐어 약간 새로운 이동기 랄까 패치됐나 디트가 이동기 너무 하겠네 딜러 부담하고 이동기가 생겼네 됫 가입 laii 나이스 나이스 야 디트 좋다이 아 д r 뭐 코코파티 미쳤냐고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저희 막차 탑승 우리 성공했어 그래도 아 어렵네 이거 아이 막차단자 이거 무지성 딜찌기 최고야 아니 우리 사나케 때 딜찌기 없는줄 알았더만 딜찌기 겁나 있는 거였네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